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1도씨에 오를 때마다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1.3%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급성 심정지 환자 5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최고기온이 28도씨인 날에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가장 낮았고 1도씨 오를 때마다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1.3%씩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이 아닌 경우에는 오전 9시를 전후해 급성 심정지 발생이 많았지만 폭염인 날에는 오후 5시쯤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 속에서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혈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